티바로티 김호중이 여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옴니버스 앨범 19가 발매됐습니다. 김호중을 비롯해 소연, 한예진, 정리해, 김소유, 연기, 안성훈, 한태웅, 뿐이용이가 뭉쳐 탄생한 식구는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호중의 연인과 남은 것은 당신 뿐, 기가 온다, 서러운 사랑은 발매와 동시에 소리받아 인기 차트 1위부터 4위를 차지하거나 카카오미직, 일간 차트 상위권에 자리하는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남다른 파급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첫 번째 정규 앨범 우리가와 싱글 등 발매하는 곡마다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오는 29일 CGV를 통해 팬무비 그대 고맙소를 개봉하며 SBS 플러스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에도 출연합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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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